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뒤로 이렇게 살짝 밀려나는 것 같아. 딱 밀치듯이 이렇게 하니까 살짝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것 같아. 아, 엉덩이. 자세하게 던져서. 한 번 보고 보고. 이번엔 나부터. 하나. 둘. 셋. 어우, 좋다. 자, 우리 근처의 위치부터 가겠습니다. 창종 씨. 네. 근처의 위치부터 갈게요. 이쪽 방향. 양음이 처음에 왔을 때. 양음. 이쪽에 왔어요. 이쪽에 왔어요. 이쪽에 왔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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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저. 이. 이쪽으로. 세. 응. 어디. 야 앉아준 방향 있어. 하이.. 아, 나 이거 잘해. 안녕하세요. 아, 잠깐. 아는 너무 웃긴 해. 잠깐만, 잠깐만. 오, 좀만. 천천히, 천천히. 네. 이 preço과 함께 됩니다. 정수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고생했어 선생님. 이 형 갑자기 빵빵 빵빵 하고 하늘에서 쑤욱 내려오면 도시야. 그 데이지드 비주얼로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딱 했더니 일제시대예요 디스토피아 배경이에요 디스토피아 정말로가? 세계가 사라지기 직전이에요 자 리허스 갑시다 네 머리로 구입한 거 이렇게 배경이 베이컨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